Welcome to channel. How are you healing? Okay. Today I'm gonna take beautiful pineapple ginger. That's what I'm gonna take today. Hang on.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애플 ginger, 한국말로 말하면 생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꽃 이름이. 그러니까 파인애플, 생강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꽃을 이쁘게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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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꽃은 카멜리아라는 꽃인데요. 한국의 동백꽃 많이 닮았어요. 이 꽃은 카멜리아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카멜리아라는 꽃입니다. 거대한 난초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많이 잊어먹어서 거대한 난초예요. 이 꽃 이름이. 제가 한번 자세히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은 카멜리아라는 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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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please give me my channel, subscribe, and give me thumbs up.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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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